오늘은 두번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말룩 탐정과 우리 엉조수가 또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바로 범인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럼요. 와 이거 뭡니까 이거? 도시의 무험가? 너무 컨셉은 아닙니까 이거? 어머 아가. 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오늘 단서로 찾아낼 겁니다. 자 본인이 담당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수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이현진 씨 다른 유튜버랑 좀 친하죠? 뭐 다 친하죠. 누구? 다. 누구? 다. 마랑 빼고 또 있어요? 네 그럼요. 누구? 하나 둘 셋. 없죠? 마랑 밖에 없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 뭐 요새는 어떻게 지냅니까? 수영 비시즌이잖아요. 아이들 동계 훈련.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제 책이 출간됩니다. 책? 수영 실용서가 나올 거예요 이제 곧. 러블리 스위머 이현진 선생님께서. 네. 몸매를 의지하고. 남자친구 있는지. 팬들을 위한 정의의 탐정입니다.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내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웃었어 방금. 내가 왜 불안하지? 자 선서. 나는. 말로콩즈가. 내 집을 수색하는 거예요. 내 집을 수색하는 거예요. 100% 동의하고. 100% 동의하고. 팔을 내지 않겠다. 팔을 내지 않겠다. 바로. 바로. 자 지금부터. 부엌을 삭삭히 뒤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침에. 이렇게. 선식 같은 거예요. 물에 타서 흔들어서 먹는 거. 무조건 물과 관련되는 것만 먹는구만. 간단하니까. 물 좋으면. 다시 태어나세요. 하마나 이런 걸로. 뭐. 이것도 새우야. 이것도 새우야. 아니. 아니 하필이면. 본인 밤에 막. 이거. 비닐 생기는 거 아니야? 닫겠습니다. 뭐 없는데. 주도 면밀하게. 잘 숨기고 있어요. 그런 건가요? 너무 좋아. 난 이런 범인 잡는 게. 나는 키워드니까. 어? 이거 뭐야? 걸렸어! 걸렸어! 그렇지. 이거 하나씩 나와야 돼. 내가 이랬어. 내가 여기 뒤집어 나온다니까. 걸렸어. 뭔데?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만나고. 예술가들은 예술가들을 만나는 것처럼. 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구나. 이분을 만났구만! 해양경찰. 경찰 구조대. 아주 그냥 그. 부대를 박차냈구만. 예전에 조교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해양경찰. 수영갈켜주라고. 그래서 그때 막. 선물이라고 하나씩 주셔서. 구독?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지. 나인이 냉장고인데. 네. 와. 무슨 뭐. 비치 이즈 스페인? 스페인? 사이파이. 스페인? 사이파이. 마랑이. 잘못 생각했네. 어떻게. 스페인이라고. 이것이. 사이파이. 다. 물과 관련된 거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 누가 봐도 그런데. 민망스럽네. 와. 근데 또. 음료를 좋아하나 보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요 집에. 남사친? 친구들이. 남사친?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남사친에 지금 거부감응이 없다니까. 남사친구 다들 오나 보네. 친구들. 여사친. 남사친. 같이. 민글. 이쪽방은 무슨 방입니까? 방송방. 방송방? 네. 아 맞다. 이런 방송인이지. 자체 부분 늦지 마세요.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내가 이런 방에서 많이 있거든. 아 그래요? 어. 방송을 진짜 하나봐. 어? 뭐야 이거. 아. 요새 육지로도 나오나? 저 필라테스 지도자예요. 에? 진짜래알? 진짜래알. 투잡자? 제가 있는 센터에서 필수임이라는 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필수임? 필라테스랑 수임을 합친 그런 프로그램. 왜냐면 필라테스와 수영이 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자격증을 따고. 다리찍기 됩니까? 그래서 다리찍기가 안 돼가지고. 하하하하. 역시. 물이랑 올려. 이거 뭐야 이거? 뒤에 뭐 묻어가지고. 아. 이건 나랑 똑같은 습관인 줄 알았어. 아. 아. 이게 아니라. 뭘 그걸. 아 아니고. 내가 인한 이제. 큐즈를 갖다가 쓰면 이렇게. 어디에 올려놓는 게 습관이라서. 저는. 너무 그냥. 엄청. 마음이 안정적이어져요. 이 파란 물을 보면. 아. 무서워. 그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했지? 그렇게 무서운데? 살기 위해서. 나 죽일라 그랬잖아. 생전수영이구나. 나 죽일라 그랬어요.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살인 용의자로 해 온 거라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딱 세 번 죽을뻔 했는데. 그 세 번이 바로. 지금 자연. 선생님이랑 지금 콘텐츠의 그 세 번이었어요. 좋아요. 단 한 번도 의지하는 책을 왜 자꾸 이렇게 다 들고. 아니 누가 봐. 나 안 해봤어. 이건 뭐지? 사람한테 필요한 연애의 기술? 이 책으로 배워. 정형적으로 연애 못할 사람이 책으로 배워. 그 사람이 날 떠나지 못하게 하는 법. 자니? 자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응. 진짜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끝. 뭐가 끝이에요? 아무것도. 와 뭔가 꿈은 뭐예요 오늘? 제가 승무원 준비했을 때. 어? 승무원 준비했어요? 응. 그때 중국어. 어울린다. 응. 해보세요 지금. 뭐를 해볼까요? 그 있잖아요 승무원이 그거 막. anything drink? 어? 아 승무원 얼마나 준비했어요?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세 번 시험 봤는데. 왜? 키도 크고. 근데 모르겠어요. 말도 씩씩하게 하고. 근데 떨어졌어요. 오. 오히려 더 잘 됐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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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이네요. 네.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입는 옷이죠? 그쵸. 하지만. 남자친구 옷들이 굉장히 많네. 제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아빠가 조기 축구에 가서 입을 옷이야. 에이스야. 이거 운동복이에요. 미드필더. 나 남자친구 옷 같은데. 제 거예요. 이거 바이셉슈얼인가? 응. 저는 남자 엑스라지 입어요. 아니 왜 다 이런 옷장이밖에. 재미없어. 아 나를 집에 가면 다 이런 옷이야. 나 내 옷장인 것 같아. 이분 고단순해. 이렇게 하니까 연애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잖아. 아 뭔가 찾아야 돼. 분명히 데이트룩이 있을 거야. 우와. 이 범인은 데이트룩을 수영복으로 입는구나. 알람쇼. 엄조사. 카페 데려갔어. 카페 데려가. 야. 거기서까지 큰일 났다 이거. 아 이제 고구마 먹어서. 그러게. 오늘 뭐 먹었지 저 친구. 메인 유태야. 테이큐마크. 테이큐마크. 저녁. 고. 조심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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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점프를 하나니까. 지금 점프하는 거. 일어나지 마. 아니 점프를 하라고. 진짜 점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와. 진짜 최악이야. 똑같아. 에이 에이 나 똑같이 점프 에이 에이 너 점프 똑같이 해 야! 어? 그럼 같이 해보자 하나 하나 둘 셋 야 조선아야 둘이 뭐하네요 지금? 조선아야 둘이 뭐하네요 지금? 지금 요즘 뛰니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손을 뛰잖아 너는 너는 에이 야 너는 거기 기만점 들어가 왜 그러세요? 엉조수 엉덩이 일로 오세요 일하게 엉덩이 엉조수가 조사한 것을 투자로 네 제 의견을 통합해서 네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러블리스위머 이현진씨 무죄 딱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말라콘즈 수사는 계속 됩니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